저 멀리서 잘 보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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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저 멀리서 잘 보이세요? 잘 모르시겠죠? 별미 없습니다 지금부터 파도타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네 도망가지 마세요 어머님 잠깐만요 어머님 어머님 안 돼요 어머님이 도망가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겁니다 부담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하나 둘 셋 넷 한번 말해주세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다 할 거거든요 부담하지 마시고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파도를 시작하면 이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어머님 준비됐어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츠고 예아 어머님 저는 여기 있는 분들 표정이 다들 너무 좋거든요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다들 이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 저는 한 세 바퀴는 돌 줄 아는데 어머님 이번에 세 바퀴 한번 돌아도 괜찮으시겠어요?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 깔끔하게 세 바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츠고 좋아 좋아요 와우 여러분 너무 멋지게 시작합니다 어머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분입니다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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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대잖아요? 박수 맞추기 좀 하시죠? 마지막 게임은 27일러! 박수 맞추기 좀 하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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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맞추기 좀 하시죠?